니키는 스포일러의 컴퓨터입니다 오프 괜찮아? 괜찮아 여기까지 느껴오는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느낌을 여러분의 표정으로 한번 스포를 한번 주는 게 없을까요? 제가 짧으니까 해보세요 셋! 와 이거 너무 짧은데?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다 뭐야 너무 귀여운데? 잘생기는데? ricting 모든 부르 womp 비슷한 표정을 쳐는데 니키쎄가 살짝 꽉 가か campus 쿠키 selection 춤도 주세요 오호 키폴즈